안녕하십니까 저는 뷰로반다익의 백민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금일은 저희 뷰로반다익의 새로운 솔루션 오비스 IP에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오비스 IP 소개에 앞서서 저희 뷰로반다익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로서 여러가지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솔루션 제공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 부서입니다 뷰로반다익은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기업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억 개의 상장,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 리포트 형식의 데이터 제공이 아닌 데이터베이스로서 유저들의 다양한 연구,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뷰로반다익이 기업 데이터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업들 간의 지배구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업들 간의 지배구조 관계가 0.01% 이상만 존재하더라도 모든 연결 관계를 구축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지배구조 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수많은 정보기관, 연구기관, 일반기업, 은행,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지배구조 정보는 데일리 단위로 변경 사항이 업데이트되며 한 달 약 500만 건 이상의 변경점이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데이터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솔루션은 바로 이 오비스 인테렉셜 프로버티라고 하는 뷰로반데기의 특허 및 지적 재산 전문 솔루션입니다 뷰로반데기 수집, 관리하고 있는 전 세계의 약 4억 개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약 2억 개 이상의 특허 정보를 뷰로반데기만의 노하우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설계된 솔루션은 기존 특허 데이터 플랫폼들이 제공하지 못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일 발표 시간이 제한된 만큼 제가 세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은 기업의 지배 구조 특허의 직접 거래 및 M&A를 통한 특허 이전 그리고 특허 가치 평가 부분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 특허 정보 제공 플랫폼들을 이용하셨던 유저분들의 수요는 항상 존재해 왔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제공이 어려웠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뷰로반데기은 오비스 IP의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에는 렉시스 넥스뿐만이 아니라 IPBY와 같은 특허 가치 평가 전문 기관 그리고 제파와 같은 M&A 리서치 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뷰로반데기 제공하는 특허 제공 솔루션 오비스 IP 세 가지 특징 중 하나인 기업 지배 구조와 특허 소유권 추적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업들의 특허 보유 현황을 조사하면 대부분 조사 대상이 한정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이유로 특허를 해외 지사, 자회사로 등록하거나 혹은 특허를 직접 소유가 아닌 M&A를 통한 특허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지금 스크린샷의 예시로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대표 전자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걸쳐 약 560여 개 이상의 기업을 지배구조화해 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위 560여 개 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파악 및 모든 기업들의 특허 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삼성전자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로반다이근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기업 지배구조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데이터의 장점을 10분 활용하여 단순 개별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이 아닌 지배구조 중심의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이 즉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해당 예시는 이전 슬라이드와 동일한 삼성전자를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계열사 중 유독 눈에 띄는 기업이 존재합니다 바로 2016년 인수를 한 하만이라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커넥티드카 및 오디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하여 당시 국내 기업 해외 M&A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하만이 보유한 약 8,700억의 특허 역시 함께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오비스 IP에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삼성전자와 하만 계열사로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만을 예시해서 볼 수도 있으시 하만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라는 계열사에서 또 다른 계열사로 지속적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각각의 계열사는 각각 개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내용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비스 IP는 기존 내용 파악이 어려웠던 글로벌 기업들의 그룹사 단위의 특허 보유 현황을 번거로운 작업 없이 단순한 클릭 몇 번만으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특허 이전과 M&A를 통한 특허 이전 데이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스 IP에서는 다양한 연구조사 목적을 위해 특허 이전을 구분하는 단계 및 DL 카테고리를 상세하게 구분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에 앞서 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허 이전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추적하고 있습니다 루머 단계, 펜딩 어나운스트 단계, 그리고 컴플리트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허 이전이 다음과 같은 8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상태 및 카테고리는 이용자의 연구, 수요, 목적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된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 있도록 검색 기능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비스 IP는 다양한 시각화 툴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특허 이전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특허 이전과 관련하여 각 연도별 내용의 상세 내용들을 그래프로 손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며 특허 이전, 특허별 밸류 코드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허 및 유형, 그리고 최근 신규로 취득한 특허들 중 어떠한 유형의 특허가 주를 이루었나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 이전이 일어난 특허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는가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M&A 정보를 루머 단계서부터 추적하여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의 특허 평가 전문 기업인 IPBI와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는 비로반대의 특허, 가치 평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스 IP는 네덜란드의 특허 가치 평가 전문 기관인 IPBI와 협력하여 전세계 라이브, 그란티드된 특허들의 모든 가치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가치 평가를 넘어 특허들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지표들을 통해 등급 정보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가치 평가 및 등급 정보 제공은 27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향, 후향 인용, 특허 패밀리 규모, 커버되는 국가, 특허 등록된 기관 등에 해당이 됩니다 개별 특허 정보는 특허의 현재 오너, 어플리컨트, 인벤터 정보 그리고 해당 특허의 패밀리 멤버 등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SO, IEC, ITU와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지정한 표준 기술들을 포함한 특허들 SEP 정보 역시 즉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 특허의 가치 정보도 지난 5년간의 추세 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개별 특허 가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기업 혹은 그 기업의 그룹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특허 포트폴리오의 대략적인 가치 역시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샷을 통해 특허의 가치 평가 정보는 지난 5년간의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는 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특허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스트렝스 지표 정보를 통해서도 해당 기업이 타기업 대비 특허 영역에 있어 얼마나 우위를 가질 수 있는가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의 등급 정보 이노베이션 스트렝스 지표는 개별 특허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뷰로반다이 오비스 IP의 세 가지 특장점을 짧게나마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